인플루언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이들을 활용한 마케팅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습니다. AI를 탑재한 매칭 시스템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사업 저변을 넓혀나가는 회사가 있는데요. 인플루언서 플랫폼 전문기업인 레뷰코퍼레이션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즉시 연락 가능한 모델 전문인을 선택하자 인플루언서 217명이 뜹니다. 이들의 관심 분야와 사진, 모델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매칭 시스템인데 클릭 몇 번이면 원하는 인플루언서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플루언서가 있으니까 나한테 제일 적합한 인플루언서가 누구냐는 거예요. 결국엔 그거는 데이터에 의해서 추출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떤 인플루언서가 필요로 할 때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인플루언서입니다. 라고 추천해줘야 되는 거고요. 매칭 시스템으로 운영자 1인당 생산성도 대폭 늘었습니다. 레뷰코퍼레이션은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탄탄한 충성 고객을 기반으로 중국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왕홍 회사를 인수해 180조 원 규모인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현재 중국을 포함한 6개국에 이어 미국과 일본 시장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미래 먹거리로는 금융 사업인 레뷰카드와 커머스 사업인 레뷰모를 준비 중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을 잡아두는 락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겟한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게 레뷰카드예요. 그분들을 위한 커머스 몰을 만드는 게 레뷰몰입니다. 레뷰의 질높은 클라이언트들을 계속 락업시키고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활동, 이분들한테 사실 나중에는 저희가 대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레뷰 코퍼레이션은 해외 커머스 진출과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델리TV 이지은입니다.